ikel 3 잡은 느낌이 났을데만 살짝 빼놓으면 지금 아직까지 공연이 안 될 편이고 찍는거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벗겨 야 이거 왜? 와우 실제로 바깥에서 균형 잡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브레이크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금방 살았다 이번에 어떻게 했냐 저기 패기 하니깐 잘했다 나도 4번짜리 탄다 그렇지 않은데? 터졌을 거 같은데? 어? 그래? 한참을 해야 되나? 천천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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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럽지만 어려워버려 간단한 느낌 천천히? 천천히?